전쟁사를 쭉 읽으면서 정말 어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거기에 대한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페르시아와의 어떤 전쟁도 그리스 내부 내에서 어떤 또 그런 징조들이 나타나고 또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다 보니까 또 자기들끼리 이렇게 전쟁이 막다른 골목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굉장히 처참하고 이 전쟁이 우리가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않았지만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가.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간접적으로 뉴스라든가 접한데 사실 전쟁 어떤 그런 와중에 있는 국민들은 어쩌면 그런 어떤 절대적인 그런 비참함에 빠져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도 어쩌면 이런 어떤 전쟁 이런 부분을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상처받지 않는 행동은 어떤 충격을 견디지 못한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네요. 펠르폰네소스인들과 아테나인들의 본격적인 내재이 시작되자 이성이 마비된다.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런 이야기가 안 통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키르키라, 케르키라. 이 그리스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케르키라 내에서 펠르폰네소스 동맹과 델루스 동맹 그러니까 스파르타와 아테나 동맹이죠. 사이에서 무자비하게 살인이 진행되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이 돌입된 거예요. 신성한 곳인 헤라 신전에 헤라 신전이라는 건 그때는 일반인이 접근하기 불가능한 곳이었지만 신전이고 뭐 그런 게 전혀 지금은 이제 이렇게 이성이 마비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었던 거죠. 신성한 곳인 헤라 신전 안에서까지 서로 죽였으며 덜어는 나무에 목매라 자살하고 덜어는 다른 사람 다른 방법으로 목숨을 끊었다. 덜어는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죽었고 덜어는 빚을 준 까닥에 채무자의 손에 죽기도 했다. 죽음은 온갖 모습으로 다가왔고 그러한 상황에서 이스포한 모든 일이 아니 더 끔찍한 일들이 났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기도 하고 신전을 끌려 나온 신전 옆에서 살해되다는 사람도 있었다. 디오인소스 신전에 감금되어 그 안에 죽은 잘도 더럿이 있었다. 이번 내란은 그처럼 잔혹하고 양상을 띄웠고 처음 발생한 내란에만큼 충격이 충격적이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한 번도 이런 국가적인 내전이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도 6.25가 이렇게 내전에 일어난 부분은 고려신라 고구려 백제신라 그 시대에는 사실 국가가 틀렸기 때문에 전진이 일어났지만 6.25 동란 같은 같은 국가에서 이런 내전이 일어난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6.25 경험을 하신 분들 이야기 들어오면 정말 공산당보다 더 처참하게 그 마을의 방공 문자들이 지주라든가 또는 공무원들을 살해했다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전쟁이라는 건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일상이 마비된다. 이런 뜻이겠죠. 이런 내란은 헬라스 도시에 그나큰 고통을 안겨주었는데 이런 고통은 사람의 본성이 변하지 않는 한 잔혹하면서 정도의 차이가 있고 주어진 여건에 따라 양상이 달라져도 되풀이 되고 있으면 언제나 되풀이 될 것이다. 번영을 누리는 평화시에는 도시든 개인이든 원하지 않는데 원형을 당하도록 강요받는 일이 없으므로 더 높은 도덕적 수준을 유지하나 일상의 피로가 충독될 수 없는 전쟁은 난폭한 교사이며 사람의 마음을 대체로 그들이 처한 환경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뜨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 이런 어떤 부분들이 간접적인 경험이겠죠. 이 전쟁이라는 것은 굉장히 참혹하다는 거예요. 참혹하다. 그럼 우리 개인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예방할 건가 그런 부분이라고 보는 거죠. 만약 나에게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언젠가라고 묻는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행복이란 가장 깊은 상처를 경험하고 극복한 사람만이 그 소중한 가치를 알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가 사실 케냐 가서 우리가 또 이렇게 컴패션의 봉사활동도 가보기도 하고 또 이런 어떤 흥남철수 이런 어떤 피난 이런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경제적 자유 또는 시간의 자유 여러 가지 가치로운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어쩌면 거기에 대한 가장 깊은 상처를 간직한 사람이 거기에 대한 가치를 가장 크게 느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메이사를 통해서 그런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어떤 부분도 정말 나에게 주어지는 그 경제적 자유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걸 알 때만이 우리는 또 굉장히 절박하게 절실하게 추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제가 이제 다이아몬을 도전할 때 이제 개인적으로 사업적으로 굉장히 큰 부도를 맞았는데 그때 제가 느끼는 것은 정말 돈이 돈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제가 그때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 저희들이 안메이사를 통해서 정말 안메이사만큼은 부도 날 일이 없잖아요.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해서 연말 보너스를 받는 거고 오늘도 제가 이렇게 한 사람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 드렸지만은 어쩌면 이제 지금 2028년까지 트리플을 도전하니까 이렇게 2028년까지 비전 보너스가 발표되지 않는다 불구하고 이제 누적된 보너스가 거의 한 17억? 17억이 나오는 17억이. 그것은 우리가 어떤 시뮬레이션이지만은 어쩌면 가장 그런 어떤 재정적인 자유를 원하는 사람만이 저는 또 그런 어떤 2028년에 기회가 있을 거고 또 거기에 플러스 이제 알파의 어떤 보너스가 지금 우리 비전 보너스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날도 저희들이 이제 FC 리더들이 먼저 모여서 그런 비전 보너스를 좀 논의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2025년부터는 확실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게 말하듯이 한 400억 정도가 재원으로 마련되고 있다는 겁니다. 3년 이내에. 그래서 엄청난 그런 기회라는 것을 꼭 우리가 이렇게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다. 산이 높으면 계곡이 잎듯이 불행의 비를 알면 행보의 높여도 다를 것이고 경교적 고통의 쓰라듬을 알면은 부에 대한 갈망도 클 것이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게 뭐예요? 굶주린 배와 빈주머니와 상처입은 영혼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조건이다. 그런 어떤 이야기도 있네요. 직장생활이든 자영업이든 혹독한 시간에 속박을 받아온 사람만이 시간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 있고 진정으로 갈망할 것이다. 저도 비록 제가 이제 그때 주 5일 근무를 했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혹독하게 저희들이 사실 직장생활을 했거든요. 그 상처롭게 인정 또 우리가 새로운 시장을 이렇게 이제 후발 메이커다 보니까 정리가능 어떤 그런 이렇게 사업이었는데 정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또 우리가 출근해야 되고 또 결과를 만들어야 되고 또 결과가 안 나오면 거기에 상대는 또 어떤 그런 불이익을 받아야 되고 그런 어떤 시간들이 이제 경험한 사람만이 그 시간의 자유 또는 재정적 자유가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가 이렇게 뼈저리게 느낀다는 거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어쩌면 시간의 자유 재정의 자유를 더 갈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그런 어떤 불행을 경험한 사람은 다시는 그런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인생을 살면서 사소한 불행에 너무 집착하면 행보지기 어렵다. 알 수 없는 것이 날아온 불행의 화살에 맞았을 때 왜 그 화살이 하필 나에게 날아왔는지 이유를 찾느라 화살을 뽑지 못한 채 산다면 결과가 어찌 되겠는가.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질병에 걸렸다면 처음에는 분난 나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병이 걸리지? 그런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숙명으로 받아들이면 거기서 치유의 방법을 생각하고 또 잘못되면 나를 어떤 숙명처럼 그런 어떤 부분을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단계로 변화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자꾸 붕괴하고 또 화를 내고 하면 이건 절대 이 일을 풀 수 없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는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더라도 또 때로는 그것을 내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중요한 것은 해결책을 찾는 게 중요하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왜 나에게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가. 자꾸 내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런 뜻이겠죠. 가장 큰 아픔을 극복했을 때 그 가치가 더욱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현재는 선물이다. 우리 이제 케냐 갔을 때 이런 어떤 아이들 사진. 이게 사실 아프리카 빈민 어떤 어린이들의 사진이지만 사실 우리 유교 때도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거든요. 우리가 참 지금이야 너무너무 잘 사는 선진국으로 천만다행으로 이렇게 변화됐지만 어쨌든 5, 60년 전에는 우리도 이렇게 어쩌면 빈곤에 허덕였던 그런 어떤 부분이 있는 거죠. 아버지 없는 삶은 적막과 같으나 어머니가 없는 삶은 묘자와 같아 영원한 적막이다. 굉장히 멋진 말이잖아요. 정말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없는 삶은 영원한 적막이다. 우리 이제 큰애가 해군 장교 훈련소에 갔는데 그때 이제 학부모들하고 같이 졸업식을 이렇게 수료식을 같이 하면서 그 테이블에 중령인 부대장이 같이 앉아서 테이블에 식사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참 이렇게 너무너무 부럽다. 장인은 해군 상한학교를 나왔는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그 어머니의 따뜻한 정을 한 번도 받아보질 못했대요. 자기가 직접 차를 타고 강원도에서 진주까지 내려와가지고 해군 상한학교에 입학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그 어머니의 품이 항상 그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옆에 있는 우리 자녀에게 정말 부모님한테 감사해라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저도 어쩌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어머니가 내 삶의 전무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저는 개인적으로 여자로서는 약하지 못해도 어머니로서는 세상에 누구보다 강한 존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어머니라는 존재에 우리는 항상 숙연을 지낸다. 이게 천국이 있다면 어머니의 품일 것이다. 준비하는 엄마는 돈 때문에 울지 않는다라는 강좌가 생각난다. 이 책이 있었죠. 돈이 가장 필요할 때 울지 않는 엄마가 되기에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회라고 생각한다. 준비된 부모는 사랑으로 자녀를 돌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굶주린 배를 쳐기보다 훨씬 힘든 게 사랑의 허기를 채우는 일이다. 라고 마더테레사는 이야기를 했네요. 그래서 정말 어머니의 존재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어쩌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는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경계적 이유로 꿈을 접는 불행을 예방할 수 있다면 멋진 일이 아닌가. 그래서 바바라부시, 부시의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부모로서의 최고의 책임감은 자녀에게 최고의 교육을 시키는 것이다. 정말 우리가 가장 가치롭고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그런 사명은 우리 자녀들의 어떤 그런 교육 올바른 환경이라고 보죠. 가난은 널리 퍼져 있으며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며 가장 무서운 합병증을 유발하고 잘못하면 대를 이을 유전병이 되고 가난병에 걸리면 아무리 가벼운 병도 제대로 돌보지 못해 치명적인 병으로 번지고 만다. 경제적 자유가 행복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나 불행을 예방하는 데는 직접적인 원인인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래서 저도 아침에 또 우리 플랫폼 서울대 유기윤 교수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그분이 건축환경공학부 교수더라고. 그래서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도 99.997%가 그런 불안정한 노동계획인 프레카리아트로 떨어진다. 그리고 어쩌면 그런 플랫폼 기업 이분들이 0.001% 플랫폼 스타 이분들이 0.002% 그러니까 지금 의사 변호사 이분들이 사회의 어떤 최상류층이지만 2050년 어쩌면 27년밖에 안 남았죠. 우리보다 더 우리가 사업한 횟수보다 더 짧다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이런 인공지능, 인공지능 법인이 나타나가지고 대부분의 어떤 심지어 지금 이런 전문직 또는 단순 노동직 모두가 다 인공지능에 대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빈부격차 아니라 초빈부격차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사회가 불안하잖아요. 왜? 빈곤층이 절차다시기 때문에. 그러면 국가에서 생활, 그러니까 기초생활 이것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불안하면 폭등이 일어나니까. 그렇지만 제가 거기서 하나 느끼는 것은 이 플랫폼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플랫폼 사업을 한다 해가지고 사회의 주류로 올라가는 어떤 부분이 아닐지 몰라도 2050년 되면 그렇게 된다 했을 경우에는 우리에게는 정말 이 플랫폼 사업을 꼭 해야 되지 않는가.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래도 자녀들의 성공 여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부모의 경제력이라고 하잖아요. 경제력. 그런데 그런 어떤 플랫폼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이런 플랫폼을 개인이 할 수 없지만 우리 플랫폼 네트워크 마케팅만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 저는 정말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어쨌든 내 플랫폼을 구축해놔야 된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래도 나에게 끊임없이 소득이 나올 수 있는 이 플랫폼 소득이 어쩌면 내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어떤 생존도 연결됐을 거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사실 우리가 개인이, 아무 모르는 개인이 이 플랫폼 미소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하잖아요. 우리가 사회에서 리더십을 배웠습니까? 소통을 배웠습니까? 하다 보니까 엄청난 실수와 엄청난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넘어지고 깨지고 그럼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극복해가지고 해결하면 다행히 또 이 플랫폼을 확장할 수 있지만 이런 어떤 부분들이 안 되면 이 플랫폼을 확장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플랫폼 확장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그런 어떤 소통. 우리가 왜 모르는 사람과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또는 있어요. 저는 사람 많은 데 가기 싫어요. 사람 만나는 데 싫어요. 그러면 그분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쨌든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수없이 나도 모르는 사람과 그런 소통과 또 그런 어떤 리더십. 그런데 그런 소통과 리더십은 결국은 인문학적인 성찰에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이 최근에 또 제가 굉장히 좀 이렇게 강하게 감형받은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 가난의 대를 끊으려면 5대가 필요하다. 5대. 누군가는 만약에 그런 어떤 가난이 대부분 된다면 한 세대는 온전히 희생을 통해서 그 가난을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난의 대를 끊은다는 건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렇죠? 더 힘들다는 거죠. 저는 개인이 유일하게 어떤 이런 가난의 대를 끌 수 있는 게 물론 부모로부터 자산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어떤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은 일반 평범한 개인이 가난의 대를 끌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정말 하면 할수록 합니다. 그래서 그 유익윤 교수도 정말 거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책을 읽어라 웃기는 서지 마라 웃기는 서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책을 읽으라 책을. 왜냐하면 책을 읽으라 해가지고 생각의 힘을 키운다. 생각의 힘을. 그러면 생각의 힘을 키운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죠? 이런 시대의 변화에 좀 더 창의적이고 뭔가를 준비하는 어떤 그런 좀 긍정적이고 그런 어떤 의식을 높인다는 거죠. 그런데 책이라든가 이런 정보에 내가 변화에 이렇게 바로바로 적응 또는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내 대는 뭐 그저 그렇게 살 수 있겠지만 그게 잘못되면은 어쩌면 이 가난이란 울타리를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하고 안 하고 차원이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은 미래를 위한 정말 최고의 그런 수단과 기회라는 거 하면 할수록 제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사랑에 빠지면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알게 되고 전쟁에 휘말리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 우리의 삶의 전쟁은 뭐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아메이삼이 내 뜻도 안 될 때. 또 파트너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또 관계가 어떤 소통이 문제가 될 때. 그때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 저는 같은 의미나 보거든요. 그리고 정말 사랑에 빠지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 고통 없는 성장이 어디 있으랴 역사란 무엇인가. 미래에 울려퍼지는 과거의 메아리다라고 빅토리그를 말했다. 그렇죠?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은 결국은 미래에 이런 과거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하고 어떻게 대체해 나갈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런 어떤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거든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사상 최고자 최초의 리더십 책이 뭐예요? 키로파에데아. 키로파에데아. 정말 저도 그 키로파에데아를 키로수 교위라는 책을 이렇게 몇 번을 읽고 또 정리를 해봤지만은 거기에서 우리가 왜 우리가 그런 어떤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소통의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 페르시아의 키로수가 그 작은 국가에서 어떻게 이 페르시아 제국을 이 단기간에 만들어내냐 이거죠. 거기는 분명히 나름대로의 그런 노하우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정치학자 중에 정치 역사학자 이분이라든가 포린 이 잡지에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역사상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리더는 누군가. 80%가 키로수를 지목했다고 선택했다고. 그만큼 어쨌든 이 키로수 교육이라는 책이 유명하다. 그래서 뭐 알렉산드로스 또는 뭐 뭐 뭐 아무튼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역사상 수없이 많은 영웅들이 그 키로수의 리더십을 배우려고 이렇게 그 책을 굉장히 열심히 탐득했다. 이런 어떤 내용들이 쭉 나오거든요. 결국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리더십 소통을 또 이런 책을 통해서 우리가 어쨌든 내 플랫폼을 확장하는데 그런 실수와 실패를 방지하게 해서 이런 리더십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감히 정말 우리가 잡다당겨 다른 것은 이런 리더십을 끊임없이 우리가 향상시켜야 된다는 거. 이것만큼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진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역사의 교훈을 깨달아가듯이 과거의 나를 시행차를 통해 미래의 통찰을 길러야 한다. 우리가 자꾸 반복되는 실수를 하다 보면 내 플랫폼을 확장할 수 없죠. 자 르쌍티망의 불꽃을 경계하라. 르쌍티망 이게 프랑스 말인데 시기 질투 이런 뜻입니다. 전쟁 중에 나타난 인간의 광기는 평화시와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참 그래서 전쟁이 무섭다는 거죠. 전쟁 중에는 사람들은 행위를 평가하는데 통상적으로 쓴 말의 뜻을 임으로 바꿨다. 그래서 만영은 충성심으로 간주가 되고 만영이 뭐예요? 뭐 지잘났다 막 까부는 거죠. 그렇지만 목소리가 크고 막 용감하니까 아 충성심이 대단해. 신중함은 비겁하면 이제 핑계가 돼요. 너무 결정을 안 하면 야 너 왜 이렇게 비겁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절제는 남다지 못함에 다른 말이 되고 문제를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뭐 하나 실행할 뜻이 없음을 떠나게 되었다. 충동적인 여론은 남자 다음에 지표가 되고 등 뒤에서 적의 음모를 꾸미는 것은 정당방향이 되었다. 과격판은 언제나 신뢰를 받고 그들을 반박하는 자를 의심받았다. 음모를 성공적으로 꾸미는 것은 영리한 증거이고 음모를 미리 적발한 것은 더 영리하다는 증거였다. 정말 이것을 얼마나 수없이 많은 그런 어떤 역사 학자분들이 이 말을 통해서 그런 리더십을 또 정리하고 배워나갔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친족사회가 동지보다 더 유대가 돈독했다. 덜 돈독했다. 그러니까 친척 형제도 동지보다 덜 돈독했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사실. 그래서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전쟁 때는 왜 그런가. 동지들은 주저없이 대담하게 행구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왜 나와 뜻이 같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연대는 기존의 법의 태도란에서 맺은 것이 아니라 이기심과 기존 질서를 무시하고 맺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원들이 서로 신뢰감을 느끼는 것은 그들이 종교단체 회원인서가 아니라 서로 공범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 문제되면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 문제를 이렇게 받아들인 데는 똘똘 뭉쳐서 친척 형제도 무시할 만큼 강한 연대감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제 전쟁이 어떤 이런 어떤 부분이겠지만 또 우리가 어떤 일이 저는 요즘 최근에 이렇게 보면은 너무나 지금 이렇게 극단위로 우리나라도 정치도 치닫잖아요. 저는 어쩌면 형제끼리도 이렇게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우파냐 좌파냐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이야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그런 어떤 부분도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모복하는 것이 당초에 피해를 입지 않는 것보다 더 충실했다. 그러니까 내가 피해를 입기 전에 먼저 보복한다는 전쟁 때는. 그리고 그 양쪽이 맹약을 맺었다면 그것은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한 맹세. 그러니까 그 맹약을 믿지 마라는 거죠. 어느 한쪽이 다른 곳에서 지원을 받지 않는 동안에만 효력이 있었다. 그러나 기회가 주어져 먼저 대담회의 그 개를 잡는 쪽이 상대의 약점을 발견하면 공개적인 전투보다는 배신을 통하여 복수하기를 더 좋아하는데 우선은 자신의 안전성을 위해서이고 그 다음은 속임을 써서 이기면 영리하다는 평판을 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되게 착한 바보라고 불리기보다 못된 현자라고 불리기를 좋아하는데 후자는 자랑스럽게 하고 전자는 창피스럽게 얘기기 때문이다. 착한 바보. 착한 바보. 전쟁 때는 바보라는 거죠. 바보. 그리고 못된 현자가 영웅이 되는. 그래서 T.S. 엘리어트의 황무지에 굉장히 감명적인 글기가 있는데 순한 양은 죽은 양처럼 순하고 굶주린 사자는 악한 자는 굶주린 사자처럼 영맹하다. 그래서 그게 가라지. 그러니까 아메이사회 온라인 판매, 할인 판매 또 아메이사회 어떤 그런 문화를 흐리는 분들 있잖아요. 문화 질서를. 그걸 우리가 가라지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가라지는 물과 비료를 주지 않아도 잘 자란대요. 그런데 그 영향을 알고기 받는 거죠. 알고기.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 정직하고 진실하고 윤리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우리가 그 가라지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이 가라지는 가라지씨 밖에 잉태를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결국은 가치가 인정받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사멸한다. 그렇다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는 어쩌면 평상시에는 얼마나 착합니까. 그렇죠. 착한 우리가 약한 것 같지만 정말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 계획 아닌가. 그런데 이 전쟁 상태라면 우리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어떤 음무술수에 강하고 뭔가를 좀 이상한 방법을 쓰고 이런 분들이 더 활기를 치는 그런 시장 질서가 된다면 문제가 되겠죠. 삼성의 고 이근 현장의 막대한 미술품 기증에 대해 일부에서는 프랑스어인 르쌍티만 말이 해제되었다. 이제 삼성 이근 현장이 돌아가시고 나서 삼성 미술품을 기증한 걸로 발표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많은 분이 아니겠죠. 신문에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원한 증오 질투 따위의 감정이 반복되어 마음속에 케어커이 쌓인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현대인의 가슴에 도사리고 있는 막연한 분노 또는 질투를 의미한다. 가진 자에 대한 이유 없는 적개심에 막연한 분노가 일어나는 경우 이걸 르쌍티만의 불꽃이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실 토요일 일요일 또 저녁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뭔가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가 잘 사야 되는데 지금 이 시간에 엉뚱한 TV 본다든가 또는 그런 어떤 부분 하면서 좀 더 받아 좋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지지, 질투, 증오를 가진다면 그게 르쌍티만의 불꽃 잘못됐다는 거죠. 이 삶을 하면서 이런 결과와 인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런 르쌍티만을 가진 사람을 종종 만나다. 저도 만나요. 저도. 이렇게 우리가 자매 이야기를 저도 이제 친구들에게는 또 할 뿐을 하지만 이렇게 문제가 될 분들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해봐야만이 너희들 퍼스트 클래스하고 여행을 다니고 FC여행을 한 사람도 5천만 원 정도의 여행 경비야. 그분들이 수용하겠어요? 이런 퍼스트 타는 것들 전부 다 나눠가지고 파트너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제품 비싸게 팔아가지고 너희들이 다 가져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면서 야 벤츠 탄다. 얼마나 그 야 나도 벤츠 타겠어. 그런 분이 별로 없어요. 너희들 이상한 방법에 가지고 벤츠 타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있을게. 그 르삭티망의 불꽃에 빠진 사람을 내가 굳이 가까이 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과만 보고 자기들의 주관적 판단으로 피라미드 인식 소득이니 밑에 있는 사람을 술을 다 가져간다느니 물품이 비싸 폭리를 치아내듯 따위 말을 한 사람을 간혹 만난다. 이분들은 대부분이 그런 르삭티망의 불꽃에 빠졌다는 거죠. 이삭을 위해 보낸 수많은 날들 저녁시간에 그들이 보낸 시간과 다른 시간을 보낸 결과이고 토요일 일도 없이 나의 꿈을 추구하며 보낸 그러다 시간의 결과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기들은 토요일 일을 딱 재밌게 놀고 하면서 좀 더 여유롭고 좀 더 삶이 좋아지는 것을 그렇게 나도 저렇게 삶을 살아야 되겠어. 그러다 동기부가 아니라 식이 질투하는 걸로 때로는 바뀐다는 사실이죠. 남들로부터 거절과 편견, 오해와 때론 치욕스러운 시간을 가진 과정을 극복한 결과라는 것을 그분들은 이해하지 못할 때 그분들은 르삭티망의 불꽃에 빠진다는 겁니다. 단지 성취 결과에 대한 인정과 보상에 대해 식이나 질투를 한다면 혹시 내가 르삭티망에 걸려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한다. 분노로 인한 인간이 이기를 포기한 사내의 고백을 통해 막연한 분노나 질투심이 인간을 얼마나 비폐하게 만든지를 깨닫는 내용이다. 해가지고 이제 이건 어떤 에세이를 제가 이렇게 가져왔는데 중국 당나라 현정 때 어렸을 때부터 똑똑하다는 소리를 드는 이징이라는 어떤 이런 선비가 있었어요. 진사심에 급제하여 이승현 출세 꿈을 꾸지만 변변치 않은 직분과 녹봉에 좌절하고 시리의 난을 보낸다. 어떤 이야기죠? 내가 이러려고 공무원 준비했나? 너무나 월급은 적고 또 업무는 많고 그래서 어릴 적부터 꿈꿔 만천의 이름을 드높여 화려하고 풍족하게 살기를 원했는데 지금 이 상도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는 관직을 그만두고 나와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리는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나 그때부터 맞닥드는 현실은 찢어지게 가난한 일상이었다. 더 이제 일이 꼬이기 시작한 거죠. 이징은 입에 풀칠하기도 풀칠이라도 하기에 어쩔 수 없이 미관 말주로 다시 복직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더 비참한 현실이 있게 자리고 있었다. 예전에 그가 형편없는 인간이라고 무시했던 자들이 그보다 훨씬 높은 직에 올라가 떵떵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저분이 옛날에 나 입사 동지인데 벌써 과장 부장으로 승진했어? 난 도대체 뭐지? 이런 이야기라는 거죠. 그게 너무 열받은 거야. 그들보다 자신의 능력에 뛰어나서 잡아할수록 그런 능력과는 별개로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그들에게 질투를 느낄수록 그의 삶은 나라고 떨어졌다. 이런 상황을 도저히 견딜 수 없던 그는 어느 날 믿든지 올부짖다가 종족을 감춘다. 막 너무 어떤 자존감 또는 자만심 이런 게 싹둑겠죠. 내가 누군데? 내가 뭔데? 너희들하고 내가 그렇게 이런 존재밖에 안 돼? 어쩌면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로 그 일을 그만 두게 된 거죠. 그로부터 1년 뒤에 원참이라는 사람이 승진하여 영남점와 임주로 가기에 어느 산골의 산골짜기를 진하게 되었는데 산속을 진한 도중에 갑자기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 그를 덮질했는데 가만히 보니 그는 1년 전에 사라진 자기의 진사실험 동기인 친구 이징이었다. 원참은 이징이 어떻게 호랑이가 되었는지 자중을 묻자 그가 대답했다. 어느 날 밤 밖에서 누군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 정신에 뛰어나갔네. 그렇게 한참을 달려 어느 개울가에 당두했는데 강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니 온몸의 털로 뒤덮여 호랑이로 변해 있었네. 내가 짐승으로 변하다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당장 죽을 결심을 했지만 토끼 한 마리를 본 순간 그는 순간 그 생각 잊어버리고 잠시 후 내 입은 토끼의 피로 물들었다네. 그 뒤로 허기진 배를 채우기에 얼마 동안은 인간으로 돌아와 예전에 읽었던 책의 우절을 떠올려도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인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네. 그리하여 얼마 전까지는 내가 왜 호랑이가 되었는지 탄식했는데 이제는 내가 어찌해서 예전에 인간 현재를 생각해야 되었으니 이 얼마나 두렵고 비통한 일인가. 이징은 높은 배세로 올라 임두를 향한 애친구의 얼굴을 불어온듯이 바라보다. 이렇게 말을 이었다. 나는 싫어서 명성을 얻고자 애쓰면서도 스승을 찾지 않았고 성공을 바라면서도 버틀 것과 더불어 공부에 온몸을 던지도 않았네. 돌이켜보면 나에게는 그 잘난 자존심이 바로 맹수였던 것일세. 그 맹수에 자기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너무나 이대함 너무나 자만심 너무나 어떤 그런 오만함이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나. 그래서 옛날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서울대법대 나오셔가지고 자 고시공부를 탁쯤 했대요. 그래서 부인이 교사였는데 열심히 훈약 열심히. 그런데 이분이 고시공부를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사법시험에. 나중에 연령제한이 걸려가지고 정말 사법시험도 보지 못하면서 얼마나 공부를 많이 깨서 수년 동안. 그래서 TV를 보면 비평을 너무 잘하던 거예요. 저 인간은 저분은 저러니까 안되고 저 정치는 저러니까 문제고 옆에 있는 부인이 뭐라 했을게요. 니나 잘하세요 니나. 니나 잘하세요. 어쩌면 아메의 삽을 안 하면서도 내가 아메 같은 거 할 그런 사람이 아니지. 내가 누군데. 그런데 나중에 들어오면 개뿔도 없는 거야. 개뿔도. 그 잘난 자존감 잘난 어떤 자존심 그 하나 꺾지 못해가지고 저는 때로는 지금도 이런 분들을 봐요. 물론 나름대로 아메가 전체 모든 길에 어떤 정착리를 할지 몰라도 그것도 평범한 사람이 내가 플랫폼 사업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야 그런 거 피라미드 다단계 내가 할 게 아니지. 지금 저는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두고 보자. 정말 그 유기인 교사가 했듯이 2050년이라면 그런 대부분의 프레카로 떨어진다는 건 저는 확실히 믿어요. 그 속도가 빨라만 빨라지면 늦어지지 않을 거라면 늦어지지. 그때 정말 우리가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이 개인이 그런 상륙주로 간다면 어떻게 했어요. 하 옛날에 내가 했어야 되는데. 아 진짜 내가 옛날에 어 그건 내가 할지 않게 생각했는데 저는 지금 친구들한테 제가 그걸 느끼거든요. 20년 28년이 지났기 때문에 물론 나름대로 또 자기 분야에 성공한 분도 계시겠지만 정말 이 격차는 지금 이 순간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또 5년, 10년 후에 우리의 플랫폼은 어떻게 변할 건가. 그런 걸 생각하면 지금 내가 선택한 이 플랫폼 사업이 얼마나 대단한가. 좀 내가 거절받고 내 자존심을 꺾고 오늘도 제가 말했지만 아메이사업이든 어떤 일에다간에 절대로 갑질하면 갑질하면서 사업을 하는 건 바로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내가 좀 받아주고 또 의뢰 입장에서 서비스한다 생각하고 그런 어떤 한내의 가치가 그런 정말 심매덕의 가치가 있다면 무엇을 못해요. 무엇을. 저는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정말 저녁에 술집에서 술 먹고 계산하면 계산하러 나가기도 하고. 그렇죠? 내일 모레 명절 떠잖아요. 그럼 제가 명절 선물을 가지고 집주마다 가고 방문하면서 사모님 생일 아니 추석 축하해요. 아마 우리 부인이 그걸 알았더라면 우리 남편이 저렇게 비참한 일을 한단 말이야?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만 직장이나 사회는 절대로 의뢰 입장에서 사업을 해야지 갑질, 갑질에 관한 절대 사업을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한 명의 파트너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그 가치를 인정하고 나에게 평생의 플랫폼 소득을 주고 우리 자녀들한테 소득을 줄 만큼의 그런 가치로운 그 레그라면 내가 뭔 일을 못 하겠는가 정말 발이라도 닦아줄 심정으로 봉사를 하고 서비스를 해야지 정말 이 아멘사업에서 자기의 제목처럼 휘브리에서 엄한 교만 엄한 교만 해가지고 절대 사람이 자기 분야에 성공할 수 없군 성공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건 잠깐, 잠깐 연기처럼 사라지는 게 때로는 이 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어쩌면 그런 어떤 치명적인 결정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끊임없이 이런 어떤 인문학적인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그런 어떤 가치를 인정하는 게 이 플랫폼 사업에서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온라인에 지금 주문에 접속한 리더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이 2028년까지 그런 비전 보너스 또는 여러분이 원하는 다이아몬드, 수학다이아몬드, FC 가는 유일한 방법은 딱 세 가지밖에 없다. 첫 번째, 힘들고 어렵고 즐거우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분이 회원 가입해 줄 때 내가 얼마나 감사했는가 그런데 그분이 지금 내 뜻대로 안 움직이고 있다 해서 내가 혹시 분노하고 있지는 않나 아니, 우리 초심을 잃어버린 거죠 그럼에도 감사라 하고 싶지 않아도 감사해야 된다 두 번째는 겸손하라, 겸손 정말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겸손한 자에게는 적이었거든요 아, 저분은 정말 참 사람이 됐어 그렇게 성장해도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져 겸손한 것만큼 더 중요한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이든지 내가 배우려는 자세를 갖는 거 내가 최고야, 내가 누군데 천만에, 만만에 자기보다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많고 또 좋은 여건, 학문을 더 공부한 사람도 많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다면 저는 이 세 가지 자세만 가져도 아마 2028년 그런 비전 번호를 받는 데는 정말 감히 말씀드려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는 거 참 이걸 우리가 어쩌면 평생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평생, 너무너무 간단하지만 너무너무 쉬울 것 같지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서 이런 어떤 자존심 내 마음의 오만과 교만이 나타나면 물거품이 된다, 물거품이 참 지극히 이렇게 너무너무 일반적인 것 같지만 실행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평생을 해야 될 일이다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과도한 평가와는 달리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세상에 대한 반감이 그를 망쳤고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한 자들의 성공에 분노와 질투를 참지 못하면서 인간의 길을 포기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게 뭐죠? 이게 일상태망의 불꽃에 빠졌다는 겁니다 이증은 바로 일상태망의 불길이 생긴 전형적인 인물이라 하겠다 자기보다 능력이 훨씬 부정할 것 같데도 엄청나게 순간 사람이나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별로 대단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크게 인정받는 사람을 보면 나도 모르게 질투심이 발동한 것은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증처럼 화병으로 키워버리면 자기 자신도 감당 못할 맹수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우리 스폰서 말도 얻으라고 말도 좀 도대체 못 걷어 다이머드가 저것밖에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천만에 만만에 거기서 내가 뭔가를 깨달아야지 나는 저보다 나아 그렇지만 암행사업은 그런 이야기잖아요 피니깡패다 피니깡패다 절대로 그런 리더십 소통 이 알래스카를 아니 에베레스를 올라간 사람만이 그 광경을 볼 수가 있거든요 동네 뒷산 올라가서는 그 넓은 광경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나름대로의 그런 성장에서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을 내가 봤고 또 그런 어떤 그런 감사 겸손의 자세라든가 또는 의료의 입장에서 정말 내 파트너를 예수 헌신했다든가 그런 모든 종합적인 결과가 결국은 피니로 나타난다는 거죠 야 그러면 야 저런 사람이 하면 나는 안 하겠어 웃기고 있네 그러면 자기는 더 뛰어난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지 반대로 아 저분은 왜 저래 하면서 내가 이 사업을 할 게 아니야 그런 대도하는 생각을 가지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행해보지 않으면 절대로 판단할 수 없다 그래서 이징처럼 지 똑똑하다고 그죠 똑똑하다 까불다가 어떻게 됐어요 맹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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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도 알아주지 않잖아요 누구도 참 이 한미사업이 대단한 게 제일 처음에 어떻습니까 정말 3% 6% 할 때는 세상에 누구도 알아주지 않죠 야 그걸 어떻게 하냐 얼마 번 얼마 6천원 들어왔어 12,000원 야 6천원 12,000원 벌려고 그 짓을 하고 있니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시간이 지나서 그 6천원에 6천만원에 되고 6백만원에 되고 6천만원에 되고 6억이 될 때 그걸 말해서 그렇게 내가 무시했던 게 참 대단하다 어떻게 우리 남편의 정지 어떤 양이세요 그분들에게는 그냥 딱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멋진 복수다 여러분들이 그죠 절대로 내 여러분의 자존심 때문에 맹수가 돼서는 안 된다 분노나 질적이 들리게 되면 좋은 점들을 빼고 가요 외고 가요 삐딱하게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것에 눈을 감으면 습성이 생겨 종국에는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든다 그래서 분노와 질투 지극히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니체는 짜라수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르쌍티만을 이기는 과정을 초인을 향해 날아가는 한 발의 화살이라고 표현했다 초인 초인 이 말이 굉장히 멋진 말이더라고 여기서 초인이란 독일어는 우르멘시 영어로는 오버맨, 슈퍼맨이라고 해서 간다 이걸 어떻게 뜨냐면 현재의 자신을 뛰어넘겠다는 겨류로 미래를 향해 계속 뛰어오르는 사람을 말한다 그래야 미래를 향해 동경의 동경을 거듭하는 사람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가속도가 부터 쑥쑥 성장에 상승해 나가는 사람이란 뜻이랍니다 초인 이게 초인이란 초인 우리는 이제 초인이 되는 과정이죠 초인 그렇죠? 슈퍼맨이 되는 거예요 슈퍼맨 처음부터 슈퍼맨 양이지만은 하나하나 우리가 극복해 나가면서 초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체는 초인을 향해 날아가는 한 발의 화살이 되라라고 말했다 너무 멋진 말이죠 초인이 되기를 멈출 때 파트넛과 르쌍티마의 불꽃이 일어날 수 있다 내가 성장을 멈춘다면은 그런 식이 젤퍼맨 저분이 이상한 방법으로서 해서 필업될 거야 저분이 이상한 방법으로서 저렇게 됐을 거야 그런 색다른 눈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보면은 혹시 내가 르쌍티마의 이런 불꽃에 쌓이질 않은가 한번 체크해 보라는 거죠 군주야 서인자수야 수주제주야 수주복주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에요 임금은 배이며 백성은 물이다 물은 배를 띄기도 하지만 또한 배를 뒤집기도 한다 아메이사브는 뭐예요? 임금은 뭐예요? 스폰서 스폰서는 배이면서 파트너는 물이다 파트너는 스폰서를 띄기도 하지만 파트너는 스폰서를 뒤집기도 한다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그래서 로마에 유리스 카이스라가 유명한 말이에요 저는 그게 너무 와닿는 말이에요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자기한테 이익이 되면은 등에 올려 태우지만 배가 고프면 잡아먹는다 이 본성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옆에 있고 네가 나를 잃는데 누가 나를 잃을 수 있어? 누가 언제 그러라 했나? 사업적으로 또는 우리 관계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엉뚱한 짓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고 또 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늘상태물의 불꽃에 빠지면 물이 배를 뒤집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백성이 궁핍하면 배를 뒤집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고사의 한 대목이 아니라 우리 일상사에서 매일 일어나는 일이다 조직의 리더가 착한 바보보다는 못된 현자가 되어 모두를 부의하게 한다면 백성이 배를 뒤집는 일이 없듯이 조직이 와야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사업 초기에 기가 따갑도록 들은 이야기했다 레그 means nothing, 핀 means nothing, money is everything 파트너 돈대기 해주라는 거예요 파트너 돈대기 파트너 돈대기 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죠? 내가 열심히 그분을 도와준다는 이야기죠 그것보다 더 이 네트워크 플랫폼을 확장하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파트너들 소득이 되게 도움을 주는 것이 최고의 권위다 2005년 박광영 감독의 한국전쟁과 분란을 쏘라는 영화 엘컴드 덕마커를 봤죠 이 꼬꼬분 아가씨 거기서 이제 공동생산, 공동 분배를 통하여 배고픈 사람이 없도록 한다 이 장의 원칙이죠 원칙 그러다 보니까 유교도 이런지 모르고 그 동막고리 이렇게 평온하게 잘 보냈다는 그런 이야기죠 조직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 일은 파트너를 배부르게 하는 일이다 작은 일에도 최대한 기뻐하라 기뻐하며 마음이 어지럽히는 잡념을 잊을 수가 있고 타인에 대한 혐오나 증오심도 엮어진다 부끄러워하거나 참지 말고 마음이 이끄는 대로 마치 어린아이처럼 싱글벙글 웃어라 이런 어떤 또 이야기를 제가 어디서 잡아가지고 써놨네요 그러니까 저도 참 뭐 이게 어떻게 제가 여러분하고 공감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비전 보너스가 또 시행이 되는 확정되고 있고 또 그로잉 앱 웰리셉 앱 또는 뭐 요즘 뭐 한참 미투고 있는 아시드의 랩스 어쨌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2080, 2028년 그런 어떤 백조의 다이아몬드 분들을 이끌고 라스브가스를 갈 건가 저한테는 막 참 내가 꼭 완수해야 될 미션처럼 느껴지거든요 저도 때로는 그런 유혹이 떠오르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뭐 이제 다 이렇게 또 어느 정도 플랫폼이 완성되어 있고 나름대로 또 각자 열심히 하는데 내가 굳이 뭐 나서서 무엇을 또 하자니 또 그렇고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유혹으로 찾아올 수 있다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제가 강연하는 거 물론 줌에 많은 분들이 쪽인데 있지만 이게 사실 저는 그냥 와서 탐정도 인문학 시간이라고 들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적어도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두 번을 다시 반복해서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할 수 있는 한 저는 최선을 다 하자 최선을 다 하자 어쨌든 파트너들이 이런 시간 중에서 조금이라도 성장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내 역할이다 그런 어떤 좀 내 자신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합니다 조인하고 또 이런 부분에 참고하시고 그것은 여러분의 각자의 모임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 하자 그게 이제 제 어쩌면 20, 80, 2028년까지의 나의 미션이 아닌가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개미는 메뚜기를 섬기지 않는다 전쟁이 진행될수록 인간의 광기는 적나라하게 나타난다 자 모든 악의 근원은 탐욕과 야심에서 비롯된 권력력이었으며 일단 투쟁이 시작되면 이것이 광신행위를 부추겠다 우리 유교와 똑같아요 유교 유교 때 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유교 전사를 보면은 그렇죠 저희도 저희 마을에 이렇게 지주분들을 이렇게 목매에 달아서 이렇게 죽이고 그런 내용들을 아버님이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요 정말 인간의 모든 게 다 상실되는 거죠 여러 도시의 정파 지도자들은 한쪽에는 대중의 정치적 평등을 다른 쪽에는 건전한 기적 정치를 내세우며 그럴듯한 정치 강령을 표방했다 그러나 그들의 말로는 공공의 이익을 봉사하면서도 사실 공공의 이익을 전리품으로 이겼다 어쨌든 살아야 된다는 거 살아야 된다 그것보다 더 강은 없다는 거죠 그들은 반대포다 우위를 차지하기에 수당과 방법을 가지 않고 경쟁하며 극단적인 잔용을 일삼아 쓰며 정의나 국의를 무시하고 반대포보다 더 잔인하게 보복했다 이게 이제 중국의 공산혁명도 그렇죠 젊은 애들을 선동해가지고 그 지주들을 전부 다 끌고 나가 심지어 북한도 그렇잖아요 자식이 아버지를 끌고 나가 이것은 인륜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무섭습니다 전쟁이 어떤 그런 관계에 사로잡히면 그래서 대중이 이런 어떤 아프리카 총선에 보세요 이 총 들고 우리가 싸운다는 상상할 수 없지만 이런 어떤 전쟁 속에서 얘들은 어쩌면 그런 어떤 살기에서 또는 이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몰린다는 거죠 그들은 반대포다 우위를 차지하기에 수당과 방법을 가지 않고 경쟁하며 극단적인 자령회를 일삼아 쓰며 정의나 국의를 무시하고 반대포다 더 잔인하게 보복했다 그렇죠 뭐 이제 그러니까 완전히 인간성이 상식이 된 거죠 그들은 그때그때 자신성한 정파를 적게 해주는 것만을 행동인으로 삼았으며 당장의 야몰 충족 이에서는 불법적인 투표로 유죄 판결을 내리거나 폭력으로 권력을 탈취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래 어느 쪽도 종교적 경건함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고 수출 행위를 미사 요구로 적당할 수 있는 자들은 명망이 높아졌다 중립을 지키는 시민들은 투쟁의 참여위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만이 살아나게 될까 시성을 샀기 때문이든 극단으로 흐르는 두 정파의 희생양이 됐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렇게 좀 극단을 흐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미국도 마찬가지더라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너무나 극단을 흐르고 있잖아요 이게 잘못 때문에 사회가 굉장히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참 잘해야 되는데 이런 극단적인 부분들이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처럼 네란 때문에 헬라스 세계 전체가 도덕적으로 타락했으며 고상한 성품의 특징인 순박함은 저런 거라 되어 자취를 감췄다 대개 지적 수준이 낮은 자일수록 살아남을 가능성이 많았다 유교 때 그랬거든 유교 때 무시간 그렇죠 이런 어떤 머슴 또는 이런 최하층 이분들이 이제 완전히 지사장이 된 거죠 평등 평등 해가지고 있는 자 그런데 참 천만다행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전쟁 일어나기 3개월 전에 터지개월 했다 토지개월 해가지고 이제 지주들이 이 토지를 이제 그 이 뭡니까 자장 농민들에게 전부 다 배분하게 국가에서 배분해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모든 토지를 국가가 소유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도 반드시 남한에도 그런 어떤 소장농들이 반란을 일으켜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강한 것은 자기 재산을 지키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토지를 자기가 받았기 때문에 5년을 농사 지어서 갚으면은 그 토지는 자기가 됐대요 그러니까 자기 소유욕만큼 강한 게 없다는 거죠 프레니스 효과야마 그분이 공산주의의 몰락을 얘기하는 데 두 가지 두 가지 하나는 뭐죠 인간은 자기 재산을 갖고 싶어 한다 두 번째가 인정에 대한 욕구 인정에 대한 욕구 내가 노력에 대해서 인정받는 욕구 이거 두 개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공산주의는 그 두 개 없기 때문에 소련의 붕괴를 예측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래야 세계전의 학자가 됐는데 어쩌면은 6.25때도 그런 부분이 아닌가 모든 질서가 이제 다 무너진 거죠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남한은 그때 6.25때 그런 토지개혁이 먼저 선행됐기 때문에 이런 소장농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소장농을 지키기 위해서 자유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국가를 위해서 싸운 게 아니라 어쩌면 개인의 그런 또 뭐 재산 또는 개인의 어떤 그런 부분을 싸웠기 때문에 유교가 결국 또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는다 끝나고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들은 자신에게 약점이 있고 상대방의 지적으로 우월하던 걸 알고 있는 만큼 자신들이 토론을 지거나 음모를 꾸미다 약사파라는 상대가 들토날까 두려워 대담의 곧장 행동에 나섰기 때문이다 그죠? 행동에 나섰기 때문이다 어떤 이야기죠? 그런 어떤 귀족층 그런 부르좌를 완전히 그냥 쓸어내린 거죠 남을 부르다는 것은 무지이며 남을 흉내내는 것은 자살냉입니다 너를 너의 밖에서 구하지 말라 어떤 이야기죠? 랄프할드 에머슨 이분이 참 멋진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죠 내가 주체로 살고 내 인생을 살려면 남을 부르다 나도 열심히 내 하는 일에 대해서 또 추구하고 또 남을 그냥 이렇게 겉으로 따라하는 그런 어떤 행동은 하지 마라 인간은 자기 자신의 별이다 그죠? 내 스스로가 빛나야 된다는 거죠 또 정직하고 완벽한 인간이 될 수 있는 영혼이며 모든 빛과 영향력과 운명을 통제한다 인간에게는 일찍 떨어진 것도 너무 늦게 떨어진 것도 없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사명 혹은 성공학은 우리 곁들 정의에 걷는 운명의 그림자다 좀 철학적인 부분이죠 철학적인 부분 그렇지만 가만히 음메 보면 결국은 모든 주체는 내 삶의 주체는 나란 사진다 내가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고 내가 자신이 내 삶에 대해서 어떤 통제력과 또 어떤 원치를 가지고 사는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겠죠 자 7인의 사무라이 이런 어떤 픽사 픽사 이제 이런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네요 자 한 마을 빈농 한 빈농 마을이 무사를 모집합니다 목적은 식량을 수탈하는 산적들을 묻히는 것이다 공개하고 힘을 하친 농민들이 목숨을 맞춰 마을을 지켜내는 내용입니다 무대는 개미한 것 이제 개미들이 그죠? 이제 그 마을을 지키는 것다 그런 내용이겠죠 우리는 어떤 거죠? 내 개인의 자유와 내 사유재산을 어떤 어떤 외부로부터의 어떤 그런 또 전쟁이 됐던 외부로부터의 그런 공격을 통해서 막는 어떤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식량을 착취로운 메뚜기 떼 호포가 두목 호포가 친놉니다 곡물을 마련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왜 너희들 이거 준비 안 해놨어? 이놈이 여왕 개미에게 협박을 합니다 지도자의 첫째 규칙은 모든 잘못된 결과에 책임지는 자세야 이게 이제 명구죠 이게 명구 어떤 조직이든 어쨌든 그 조직에 대한 모든 문제는 가장 첫 번째 원인은 리더에게 리더에게 이건 뭐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닌가 마지막 입새가 때릴 때 다시 온다 두 배로 받쳐라 이행 불가한 요구를 이제 메뚜기 때 호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발명가 개미 풀링이 나왔습니다 이 개미가 이제 열받잖아요 내가 지가 이렇게 당했는데 언제까지 내가 당하면서 너희들에게 곡물을 바치는 그런 존재로밖에 안 되는가 여름 내내 마련한 곡물을 실수로 강의 받은 장본이기 때문에 그가 아홉 천사를 모집해 옵니다 호포에게 맞서기 딴은 그런데 앞불사 사단의 자입니다 장수풍대가 삼아 있는 로빈우드 노래를 하는 것만 보고 전사를 오판에 그들을 뽑는 건데 풀링은 이 곡마단의 정체를 숨겨주는 한편 그들의 숨은 장기를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뭐 오합지졸이 모인 거지만 묶은 나뭇가지 다발은 부러지지 않는다 이 명구들로 풀링은 곡마단과 함께 나뭇가지를 격하게 켜고 체류합니다 거대한 새가 완성되고 그 새는 호포를 쉽고 깜짝 놀라게 만든 거죠 하다가 분노합니다 자기를 이어받은 새가 모자란 걸 알아차린 메뚜기 떼가 이놈이 풀링을 응징하려고 합니다 이에 굴복하지 않고 풀링이 죄악합니다 개미는 메뚜기를 숨기잖아 이거 어떤 거예요? 굳정적인 삶 남한테 명령, 남의 꿈을 위해서, 남의 어떤 부분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삶을 살겠다는 뜻이겠죠 개미는 메뚜기를 숨기잖아 나는 너의 수화도 아니고 부화도 아니고 나는 주체적으로 내 삶을 살고 싶어 이런 뜻이겠죠 영웅의 탄생을 지켜본 개미들이 번개합니다 때마침 핏방울이 떨어지는 폭으로 바뀝니다 이 교훈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입니다 따로일 땐 우린 물방울 하나에 불과하지만 뭉치면 대양과 같다 그렇죠? 정말 이게 그룹의 팀워크죠 팀워크 저도 어쨌든 올해부터 다시 한번 드림월드가 그런 팀워크를 만들어서 어떻게 나갈 건가 대체 절대로 중요한 것은 뭉치지 않으면 어떤 대양을 이겨낼 수 없다 이게 리더의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임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개미와 공마다의 힘을 합쳐 도적 호퍼대를 몰아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뭐죠? 개미는 메뚜기를 숨기지 않아 묶은 나무가지는 부르지 않아 우리가 혼자 할 때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런 어떤 팀워크 서로서 격려해주고 그런 시너지를 만들어낼 때 우리는 주체적인 나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뭉치면 모든 것을 정말 기적같은 일을 해낼 수가 있다 이런 어떤 뜻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위해 이 삶을 한다 누가 나의 자유를 제한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된다 때로는 견뎌내는 것이 능니다 그렇죠? 내 주저의 삶 개미는 메뚜기를 숨기지 않아 나는 너의 부하 나는 너의 굴종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게 나는 내 삶을 살 거야 이게 너무 멋진 말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은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의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며 그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멸망할 것이라고 아니잖아요 말입니다 그렇죠? 그냥 비평, 불만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도전하고 해내려고 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세상은 지켜나간다는 거죠 이 사회적 전환경 최대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다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킹이 말했네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양이라도 죽은 것처럼 착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이 침묵하면 안 된다는 건 침묵입니다 저도 그래서 FCB 때는 굉장히 강하게 발언합니다 하는 해요 절대 그 가라지가 그 악한 영혼이 굶주린 사자처럼 용맹해가지고 이 시장 질서를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분은 떠나지만 엄청난 시장의 혼란을 이야기해가지고 결국은 피해를 주고 떠나거든요 그럼 우리 선한 양이 그냥 계속적으로 수능하며 당하기면 안 된다 우리도 뭉쳐야 돼 뭉쳐야 돼 어쨌든 그런 질서를 회복하고 우리의 어떤 권리를 찾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대미문 코로나19도 시기도 언젠가는 끝이 날 것이다 인내심에 열려는 자신감이다 지금은 어렵다고 힘들다고 절대 네톡 마케팅을 사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참 저도 어제도 제가 이렇게 전화를 드리고 했지만 지금 이 황금시대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황금시대 오는데 이 사업을 잘 코로나도 극복하고 잘해왔는데 여기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사업을 안 한다 이건 굉장히 제가 아마 치명적인 실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분이 이 사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여를 안 하고 있으면 이 사업이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겠지만 모르는 거죠 앞으로 2050년 정말 우리가 플랫폼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는 살 수도 있겠네요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그 플랫폼의 혜택을 받으면서 사회의 상식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치명적인 실수를 내가 하는가 잘 극복이 왔는데 마지막 결승점에서 아이고 힘들어가지고 포기해버리는 우리 그런 그림 많이 봤잖아요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마지막까지 하다가 여기서 포기가 돌아간 사람 어떤 사람 마지막까지 캐나는 사람 저는 그 차이라고 보거든요 이것은 뭐예요? 정말 저는 개인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언브로콘 우리가 이제 왜 그런 분들이 그런 결론을 냈을까 대부분이 저는 어떤 문제가 절대 일방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쌍방의 문제라는 거예요 소병에 마주쳐야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 안젤리나 졸리가 이렇게 감독한 영화죠 언브로콘 이게 이제 실화입니다 실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은 용산일입니다 시조인물 루이 진페리닛 이분이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 포로 잡혀가지고 정말 그 일본군 포로 수용소장이 한국계 제일 덮어요 제일 덮고 그분한테 혹독한 그런 어떤 고문을 받거든요 그렇지만은 언브로콘 절대로 부르지 않는다 그걸 견뎌낸 약이거든요 실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이런 용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 루이 진페리네가 일본에 뭐입니까 어떤 올림픽에 출전인가 참석하게 됐어요 참석 근데 그 수용소 소장을 이렇게 만나려고 수소문에 연락이 됐어 근데 그 수용소 소장이 마지막까지 나타나질 않아요 자기는 너무 그때 고문으로 힘들었었는데 근데 진짜 그 수용소 소장을 용서해 주려고 하는 마음이 그 수용소 소장을 용서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분노를 없애기 위해서 용서를 해요 굉장히 감명이 분명하거든요 저는 이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시간 있을 때 자 증언은 수를 파괴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누군가를 다치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다치게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완벽하면서도 완전한 길입니다 어떤 이야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누군가를 다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다친다는 것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그런 분노 서운함 배신감 또는 뭐 섭섭함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중요한 내 마음이 내가 먼저 다친다 내 마음이 다친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상대방을 용서해야 된다 상대방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그건 중요하지 않는 거죠 누가 결혼을 졌어요 그 수용소 소장이 진 거죠 뭐 무릎을 꿇고 자기가 용서를 구할 그분은 그걸 기대한 게 아닌 거죠 내가 너를 용서하니라 그러면서 내 마음에 그 곤문으로 가졌던 그 적개심, 그 분노, 그 힘든 이 부분을 없애려고 그 수용소 소장을 만나려고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그 어렵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렇게 참아낼 수 있던 것은 견딜 수 있으면 해낼 수 있어 You can take it, you can make it 형이 이렇게 해준 충고예요 충고 루이스가 어떤 포관보다 꺾이지 않게 해준 형의 충고입니다 루이스는 불교를 의지와 생명력을 당금제로 해준 이 말은 이런 글과 의미의 맥이 닿습니다 견디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일 때 인간의 미뤄서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다 You never know how strong you are Until being strong is the only choice we have 제가 메모지에 적어가지고 내 책에 책받침 붙여놨어요 정말 당신이 얼마나 강한지 알려면 어떤 상황에서 내가 견뎌낼 때 진짜 강한 사람일 거야 왜 힘듦이 없고 왜 어려움이 없고 왜 서글픔이 없겠어요 수없이 있을 거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어디서 우스가 기양을 해서 부인 페레로페를 만나고 나서 그런 얘기잖아요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많다 항해를 계속해야 된다 항해를 앞으로도 수강도가 있을 것이고 우리 여정이 남아있을 거야 나는 그것을 완수해야만 한다 어쩌면 지금 20 몇 년의 중요한 게 아니라 적어도 2028년까지 그런 많은 리더분들을 어떻게 라스베에 갈 건가 그게 이제 저희들의 항해 목적이 아닌가 저희들도 때로는 어쩌면 견디는 게 너무너무 힘든 순간도 있었겠죠 또 여러분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은 그런 상황을 내가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게 아니라 견뎌낼 때 내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알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썸세일러 이 노래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밤이 너무 외로울 때 인생길이 너무 김하고 험하고 길게 느껴질 때 사람이 단지 운이 좋은 사랑이 사랑이 사랑인데 사랑 사랑이 단지 운이 좋은 사람이나 강한 자의 거치로 생각한다면 한겨울의 차가운 땅속에 묻힌 씨앗을 생각하세요 그 씨앗은 따스한 햇살의 사랑을 받아 봄의 장미로 표현할 테니 혼란이 정화되는 시기는 반드시 오고 참고 견뎌 낸 우리는 얼음장비대 씨앗이 따스한 봄의 햇살을 받아 장미를 표현하듯이 삶의 주인공이 되리라 믿는다 어쩌면 지금까지 잘 견뎌었어요 얼음 밑에서 코로나 또는 이런 어려운 상황 햇살이 미치고 2008년, 28년 비전문화 발표되고 이 상황에 이렇게 봄날에 따스한 햇살이 미치는데 이 씨앗이 깨어나지를 못해 얼마나 제가 안타깝겠어요 여러분들이 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 따스한 봄날에 햇살을 받아서 정말 2028년 그런 비전보너스의 주인공이 꼭 되셔야 된다 꼭 되셔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오늘 좀 늦었지만 어쨌든 또 새해 해결연 인문학 시간이 끝났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부분을 충족시키고 또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인문학적인 성찰을 통해서 우리가 리더십을 키워나간다면 반드시 2028년 주인공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화이팅! 다시 한번 더 잘 들리시죠? 다시 한번 더 인문학 강의를 해주신 탐지자님께 큰 박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프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애프터 가능하신 분은 비료 키신 분은 애프터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제 눈에는 박수의 리더님이 제일 먼저 들어오십니다 박수의 리더님 애프터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의입니다 이렇게 늦은 밤 인문학 강의로 저희들 성장시켜주시는 탐지자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박수의 리더님 애프터